롤 이거 좀 하다 잠 좀 깨고 할게요 아니 이렇게 협곡충들은 이렇게 공격적이야 맨날 어? 근데 롤해도 욕해 롤 안하면 씨발 롤 언제 하냐고 이러고 롤하면 아! ㅈㄴ 못하네 이새끼 남탓 ㅈㄴ 많이 해 씨발 역겹네 이러고 욕쟁이야 그냥 어 아 갑자기 또 롤 얘기하니까 화나네 옛날에 내가 그런거 있었는데 어릴 때 친구들끼리 계곡하고서 근데 또 다른 그 여자끼리만 온 무리가 있는거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놀다가 여자친구 만드는 그런 상상 했었는데 그런거 없더라 씨발 고등학교 때 그런 상상 했었는데 딱 스무살 되고 그런거 없더라구 아 탱크 부셔야 돼 얼른 말로 부셔야 돼 말로 이새끼 썰어버려 개쉐 어! 왜 안죽어 어어? 야 왜 점프해 밟아야지 아니 이거 두명 아이씨 아니 이거 무슨 연막탄이야 자연연막탄이야 바람때매 하아 이거 왜 안맞아 총 이거 바람도 타나요 혹시? 하아 병신 잠깐만 죽겠다 무빙무빙무빙무빙 무빙무빙무빙 아 비일이야 아아 아아 고맙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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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가 마지막 거점이었어? 뭐야 여기가 마지막 거점이었어? 아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? 우리집에 지금 강도 들었는데 괴물질 오랑 기면 찌른데 지화한 알드벌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? 안녕히 가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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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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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야 이 새끼 죽여 개새끼 이거 꼴빠네 아아 메딕 야야 이 새끼 죽여 개새끼 이거 꼴빠네 미국 야 야 야 비 뚫어 어 B 얼른 B B B B B B 시검수 시검수 어 시발 뭐야 저거 야 밑에 뭐 있는데? 야 이 새끼 좀 떼봐 미친 새끼 저거 저거 쏴 죽여버려 나갔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님들 개 개 새끼 저거 이 맵은 완전 보병맵이에요 이 맵이 좀 헤리야 엄맛보려 엄맛보려 아 붙어붙어붙어 죽여 죽여 뭐 뭐 안 보여 근데 아 장전하는데 맨을 안하네 메딕 메딕 오케이 아 씨발 바로 있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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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네 기차 나왔구나 아 문 열어 문 열어 씨발 왜 너 혼자 들어가 아아 혼자 들어간 이유가 있구나 아 죽여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문 닫아 문 닫아 으응 못 들어 아아 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메디 메디 어떻게 문 닫아 문 닫아 못 들어 문 닫아 문 안에서 닫으면 못 들어오거든 뭐야 어떻게 열었어 핵있다 핵있다 앞에 핵있다 아 아아 씨발새끼 WHP 682 씨발너라 나가라고 핵 쓰지 말라고 진짜 핵하라의 곱창나네 게임이 야 나간거 같은데 핵쟁이 근데 다시 야 핵쟁이 나갔다 야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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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팀에 왔어 핵 아아 씨발새끼 어디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개새끼 그냥 아아 나가라 이 개새끼야 나가 나가 씨발 핵노맘 씨발새끼 아아 저러면 재밌나 아아 좀 꺼지지 좀 씨발 아아 앞에 핵있어 족같애 존나 든든한데 족같애 그냥 이 새끼 좀 나가 방퇴 못하나 이거? 이 새끼잖아 이 새끼 개새끼 어? 뭐냐 이게 메딕 하이 진짜 존나 병신같다 야 우리 탱크를 왜 아무도 안썼어? 탱크 존나 많은데 이거 왜 안맞냐? 좋아 와! 오오오오오! 야 나 탱크 colon에 비행기 처음 티쳐 봐 아니 아이고, 프ington 많아! 오버워치는 아마라치지도 않아서 defensa ific. 자민아 고맙습니다 탱크 소개하는 리액션이 또.. 기분이 색다르네요 이거 수리하는 데 없나? 서포트 없나 서포트? 나와 전쟁이 장난이야? 자리 잡고 돌격합시다 여기까지만 오면 되겠네 여기 물에 있다 가자 열었다 열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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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가지마 그냥 가면 안 돼 얼마 깔고 얼마 깔고 아! 어! 아! 씨발! 아! 폭격 나갔어 오케이 문 열어! 아! 아 사났다 1팩 1팩 야 쟤는 몸이 불타는데? 저 미친놈 저거 자 B 갑시다 B 오오오 야 탱크 있는데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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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 저거 날 누르고 있어 씨발 어떤 새끼야 아 아 씨발 어 맞췄는데 아 아 씨발 아 안돼 야 죽이고 아니 죽이고 살려야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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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발 야 너무 많은데? 잠깐만 잠깐만 아 아아 아 또 씨발 길막을 해 개새끼들 다 죽어 그냥 아 아 아 아이 길막을 하면 어떡해 안되겠다 우리도 탱크 써야겠다 저희분들 모이세요 후인 기각 그대로 갑니다 지원병 하나 해서 수리 좀 해줘 수리 마디 잠깐만 너무 아픈데? 수리 해야되는데 이거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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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살림 어떡해 여기 총 쓰레기인데 우리 지금 지원병이 없네 지원병 탄약병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아 어 밖에 나가지 못하겠어 시발 아아 오케이 아 머리 맞았다 X 됐다 아아 이 정도면 전쟁 영웅이었다 염막 염막 던져 염막 던져 에이만 뚫으면 돼 에이만 아 벙커 X 많아 X 아 아아 아 여기 뚫기 힘들다 벙커 두개에다가 고지라서 우리가 다 맞아야 돼 가면서 여기 X 많은데 애들 자기 팀인줄 아네 아아 많이 죽였는데 그래도 아아 여기 스루탄 있었으면은 진짜 X 아깝다 여기 맞다 개새끼들아 바주카다 X 많이 죽였다 메딕 아아 아아 안에 있나? 아 안에 있다 X 안에 있다 X 안에 있다 안에 있어 X 안에 있어 죽여야돼 아니 죽이고 살려야지 그냥 살리면 어떡해 처음보니 선보이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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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! 다 왔어! 다 왔어! 지키면 돼 아! 메딕! 오케이 아! 나와! 나와! 이런 씨발! 오! 이겼나? 오케이! 에이! 야 이거 목숨 4개인가? 3개 남기고 이겼어 이거 아! 짜릿하구만 우리 분대원들은 이 전쟁이 끝나면 뭘 하고 싶나 나는 집에서 그냥 롤랭게임이나 한판 하고싶네 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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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! 롤랭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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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롤랭게임 롤랭게임 롤랭게임